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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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진짜 유니크한 인테리어 아니야?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태평오미 한국국토정보공사 저기 튀김 불닭발 붙여놓은거 튀김이야? 튜립? 튜립 불닭발 붙여놓은거 다 가로로 붙여놨잖아 붙일 데가 없어서 저희 너무 일찍 왔죠? 11시인가요? 그건 아니겠는데 그쵸? 더 화났지? 고맙습니다 네 아직 된장찌개가 안 나왔어 뭐? 김치 보리밥, 아유 보리밥을 더 주셨네 잘 먹겠습니다 네 배추 속잎을 막단장에다가 배추 속잎에다가 다 먹으니까 맛있잖아 딱딱 타이틀 이건 잘 먹지 않냐 물idi 엄마야 한 번 비벼 보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 방에도 다 먹었네 오늘 아 돈을 주전자에서 꺼내주시네 네 고맙습니다 아 배불러? 1인분에 3,000원 둘이서 6,000원에 맛있게 먹었네 3,000원에 파는 데가 어딨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여기가 혜종특별자치시 무료 와이파이가 있네 1인이들 1인분에 1인이지만 2,000원에 2인이지만 3,000원에 붙여